안녕하십니까 얼굴 찍어도 된대요 개소리하니까 집들이 선물 집들이 선물이 소박한데요? 노트북인가? 노트북이네 인지가 좀 작아 묵찍이긴 한데 뭐예요? 간다 버려 누룩했던 종이 뭐야 뭔 짓단 종이야 저거는 책인데 이거 포장도 개성이었는데? 책일 줄 알았어 내가 아 진짜 만클 10년 넘 깨는데 초보자가 주는 거 고수에서 주는 거니까 초보자 가이드를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고수 가이드 중에 책은 이쁘긴 한데 마인크래프트 입문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괜찮다 와 탈액 우와 근데 책이 퀄리티 좋긴 해 니 조카들 주면 좋아하겠다 내일 엄마 줘서 엄마한테 갖다 주라 할게 수연님이 책석 보내서 우리도 책 주자 아니 백일자 이거 우리도 책 주자 아니 이거 저희 스튜디오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수로 냉장고에 그냥 넣어버리네 수연님이 발신자 이런 쿠킹 보자마자 그냥 냉장고 상관없잖아 그래서 잠뜰이 치사한 책을 받았네 아유 감사합니다 잠뜰은 그러면 집들이 선물을 따로 가져오겠지? 네 된다 잠뜰은 부자니까 더 비싸 내가 그걸 찍고 그게 낫지 와 쿠킹이 이렇게 잘 왔다 되게 생각보다 별거 없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다음분들은 아직 오고 있어요 맞아 전하는 이유도 그건데 비와서 비오고 이러면 그 뒷소리 때문에 전이랑 고기 같은 걸 먹겠대 맛있겠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머리가 옛날 아이돌 같아 근데 머리 언제 잘라? 진짜? 집공개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뭐하세요? 썸네일? 썸네일이야 아니 앞머리빨 잘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생각해도 엄지 발가락 좀 생겼지? 야 거기 좀 구워라 너나 근데 원래 손님은 가만히 있잖아 우와 야 양쪽에서 이제 그냥 앞에서 쿠키 찍고 옆에서 고수 찍고 난리가 난리 아니 얜 뭔 강보야 우리 엄마 좀 보고 맛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어머니 엄마 아빠도 다 알죠? 난 스스로폰 오는 거 처음 먹어봐 아 그래? 갈아주만 보고 갔지 어? 우리 엄마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알아요? 응 맞아 단척단 초대에서 무별맥 못 먹었을 때 보았더니 덕해가 뭔 소리냐는지 대단한 거였는데 상당히 오늘 오는 거 다 안 해줬는데 에이 같이 오는 거지 집 볼 때도 알아서 체크했어야지 그거는 맛있어요? 아직 안 먹었죠 저요 아 저요 잘 들게요 되게 말만 하시네 뭐 먹어야 돼 우정은 남았을 때 우선 수연이 거 먹을 거야 좋아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어주세요 최대한 엄청 맛있게 먹방 먹방 ASMR로 먹어주세요 마지막 때문에 이거라도 쓰게 와사비 와사비에 뭐 별로야 별로바도 없어 보여 김치도 우리 해주세요 그럼 김치 밥 마지막까지 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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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에서 머스타드가 단검으로 아닐 거 같은데 나는 빡빡이 일단 확실하게 머스타드 부흥의 사이로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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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틀려 야 나랑 똑같은 빡빡 감사합니다.